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여 가로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레스로 붙어와서 요당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거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배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이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제이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저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르되. 이는 어찌 미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쭤운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히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등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과여 가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되 곧 문등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의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되 삶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오시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